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끝! 자 작업장에서 메칠렌 클로라이드 비중 주어졌습니다. 1.1336 분자량 84.94 TLV조구 시간당 500g으로 사용했대요 그니까 사용량은 시간당 500g이 되네 필요한 개량은 약 몇 메타삼성 분빈인가? 안전개수 좋고 실내는 21도씨다 자 그러면 일단 사용량을 계산하면 우리가 세가지로 구분해서 하죠 500g per hour 그 다음에 발생률 계산해야죠 g로 하면 리터 per hour 를 찾는거죠 그러면은 지금 분자량이 84.94 g이 21L씨일 때 나오면 부피가 24.1L죠 요거는 실제 500g을 사용했을 때 시간당 발생률은 얼마냐 리터 per hour 그래서 g 리터 per hour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90 아니 90이 아니고 84.94 g분에 24.1L 곱하기 500g gg 지워지잖아요 리터 per hour만 남죠 그래서 요거 나온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141.86 141.86 리터 per hour 필요한 기종 q 남았죠 q 메타삼슨 포미는 6 자 그러면 뭐예요 TLV 분의 g 곱하기 k죠 그러니까는 TLV는 지금 500ppm이라고 했는데 ppm 갖고 계산이 안되니까 단위를 ppm은 뭐 mL per m3승 TLV 분의 g g는 요기 계산했죠 141.86L power 그러면 얘랑 얘랑 지우기 위해서 1000ml는 1L 그러면 얘에 지워지고 얘에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min이니까 시간을 60분 분으로 바꾸고 그리고 k값이 있죠 k 얼마 7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분모 분모가 올라가면 분 자가 되고 여기 분모에 분이 있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33.1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또 있나요 또 있군요 자 그 다음에 59번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자 59번 보면 최적이 1000m 3승이고 유효한계량을 주어졌습니다 50m 3승 범인 작업장에 메틸 크로로포름 증기가 발생하여 100ppm 상태로 오염되었다 이 상태에서 증기 발생이 중지됐다면 25ppm까지 농도를 감소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거는 뭐야 유연물질 농도가 감소시 시간을 계산하는 거네 그만은 시간 T는 감소시 식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Q다시 이 환계량이죠 50 그 다음에 V 최적 얼마 1000 곱하기 LN의 C1 분의 C2 첫 번째 농도 100에서 25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2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7.73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이요 61번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사무실 책상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1.4m의 거리에 1000캔들의 광도를 가지는 광원이 있다 이 광원에 대한 책상에서의 조도는 조도는 자 거리 자승분의 예 뭡니까 광도죠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야 1.4니까 1.4 자승분의 광도 1000캔들 그래서 계산한 것이 510.20 럭스 조도의 단위는 럭스 그래서 거리 자승분의 그래서 우리가 조도는 거리 자승에 반비례한다 광도에는 조도는 비례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평균 청력 손실을 평가하기 위하여 6분법을 적용했을 때 500, 1000, 2000, 4000에서의 각각의 청력 손실 값을 주어지고 6분법의 평균 청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럼 6분의 A 플러스 A는 뭐야 500Hz에서의 손실 값이죠 그럼 얼마야 6 그 다음에 1000은 어떻게 2B가 되죠 B가 1000이니까 두 배 하는 거지 2 곱하기 1000에서의 손실 값은 10 그 다음에 2000도 두 배죠 C는 2000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2 곱하기 C 2000에서의 손실 값 10 플러스 D D는 뭐야 4000Hz에서의 손실 값이죠 20 이렇게 계산하면 11dB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자 현재 총 흡음량이 1000세이빈 작업장의 흡음을 보강하여 4000세이빈을 더할 경우 더한다는 얘기는 뭐야 첨가 그쵸 그럴 땐 어떻게 더해주는 거죠 이럴 때 NR을 계산하시오 NR은 10로고 대책전 대책후 대책전의 세이빈 값은 1000 대책후는 1000에다가 더한다 그랬어 여기 더할 경우 첨가할 경우 부과할 경우 같은 얘기죠 4000 대책전분의 대책후 이렇게 되면은 7.0d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자 옥타브 밴드로 소음 주파수 분석했다 낮은 쪽의 주파수가 250Hz 강한 주파수죠 높은 쪽의 주파수가 2배인 경우 상한은 2배라네 중심 주파수는 어떻게 되나 그럼 우리 중심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F의 L 곱하기 F 유저 상한 상한 하한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있을까요 루트 하한은 얼마라고 해서 250 곱하기 상한은 250에 하한의 2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353.6Hz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 네 하나 마지막 86번 보겠습니다 자 소변 중 화학물질의 A의 농도는 28mgmL 단위 시간당 즉 분당 배설되는 소변의 부피는 1.5mL포민 혈장 중 화학물질의 A의 농도가 0.2mgmL라면 단위 시간당 화학물질이 화학물질 A의 제거율은 자 이건 단위 문제예요 제거율을 뭘로 mL포민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거 보면은 소변의 부피가 소변의 부피가 1.5mL구요 그 다음에 혈장 중 A의 농도가 0.2이잖아요 그쵸 응 혈장 중 그 다음에 소변에서 나온거가 28이잖아요 그러면은 부피 1.5mL포민 곱하기 혈장에 대한 네 그 다음에 소변에서의 농도 그럼 단위가 맞죠 0.2mL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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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소변 28mL mL 그럼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어버리죠 그러면 그냥 mL포민이 그냥 나와버리네 그래서 요건 혈장에 대한 소변의 요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210mL포민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2회에 기사 필기 계산문제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차도 예년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구요 음 뭐 항상 뭐 신출 나오는거는 뭐 한계에서 한 3개정도 있는거는 교재에 문제랑 풀이를 갖고 이론적인거요 여러분이 좀 해주시구요 계산문제는 요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산문제를 여러분이 필기 때 좀 열심히 해놓으시면 예 실기 때 음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여기서 마감하구요 다음에 또 이어지는 기출 같고 여러분 뵙겠습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